네 시사전망대 시간입니다. 오늘은 부상일 변호사 그리고 제주대한연구공동체 강호진 센터장 두 분께서 나오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짝이 바뀌었지만 반갑습니다. 평소와 다른 짝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전에 짝이었는데 또. 원래대로 들어가면. 그렇죠. 원래대로 들어가는 거죠. 자 오늘 시사전망대 시간은요. 첫 번째는 도의회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올해 첫 도정질문 또 그리고 교육행정질문이 마무리가 됐던데 일단 두 분의 관전평 총평 한번 들어보도록 할까요. 한 방은 없었지만 잔잔한 정책 질의 중심으로 진행이 됐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게 긍정적인 거 아닙니까. 긍정적이긴 한데 사실은 집행부를 좀 거세게 몰아쳐서 뭔가 다짐을 받아내는 그런 자리여야 되는데 센 건 없었지만 분야별로 매우 차분하게 정책적으로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총평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딱 하나에 꽂혔어요. 하나? 네. 도의회에도 사람이 살고 있었다. 우리 세종시에 있는 장애인이었다는 사진이었죠. 자료였죠. 보는 과정에 질의를 하셨던 도의원분이 눈물을 보이시는. 저는 굉장히 인상 깊게 봤습니다. 그래 사람이라면 그런 감정적인 선이 건드려질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저는 좋게 봤어요. 센터장님 그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솔직히 처음에는 약간 가시적인 줄 알았어요. 더 들어와서 보니까 질의해 주신 의원님도 장애인 당사자분이시고 경사님 말씀처럼 약간 진정성이 느껴지는 그런 자리였구나라고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교육행정 질문부터 이야기를 해보죠. 가장 이슈가 됐던 부분이 노트북 무상지급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김광수 교육관님 당선에 1등 공신인 공약이죠. 공약대로 중1들에게 신입생 노트북이 무상지급됐는데 이거 제대로 활용이 안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던데 맞습니까. 일단 한권 의원님이 시작해 주셨는데 실제로는 활용도가 매우 떨어지고 일부인 경우에는 게임용으로 활용되고 있어서 사실은 지급 취지가 좀 무색한 게 아니냐. 약간 교육관님을 약간 몰아세운 듯한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것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간적인 간극을 얼마나 우리가 용인해 줄 것이냐의 문제인데 교육청에서 교육과정을 직접 만들어서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제한이 돼 있는 것도 맞습니다. 아니 그럼 준비를 먼저 해놓고 무상지급을 하면 그게 순서가 맞지 않았습니까. 왜 지급부터 하고 이거 안 되고 있다 지적을 받을까요. 공약 이행률을 높여야 되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부정하지는 않겠고 교육관님이 공약을 이행하겠다는 강한 의지. 의지를 표현한 것이다. 그렇다면 선거 과정에서 얘기했던 각종 공약의 이행률. 기존의 다른 교육관님들에 비해서는 높을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이행률을 떠나서 일단 예산이 100억이 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국제정이 열악한 상황에서 어떻게 활용할 거냐. 세부적인 활용 계획이 없으면 매해마다 교육행정 질의 때 똑같은 비판들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또 한다고 나중에 교과서만 띄우는 용도로 쓰면 안 될 것 같은데 말이죠. 그렇죠. 맞습니다. 게임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게임을 막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좋다 나쁘다의 개념보다도 게임 자체가 악이다. 이건 아니라는 겁니다. 게임 자체를 악으로 보지 말자라는 말에 대해서 청소년 표를 많이 얻으실 것 같습니다. 그럼 더 좋고요. 그럼 더 좋고요. 알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도정 질문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번에도 똑같은 질문으로 시작을 해볼까요? 이건 한번 꼭 짚어봤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주제가 있었습니까? 변호사님이 센 거 준비했습니다. 변호사님이요? 역시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사람이 도의 외에 그렇죠. 모 의원께서 도정질의 과정에 급하게 주식을 매도하는 그 기사를 보고서 역시 사람이 살고 있었네. 이렇게 생각할까.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어쨌거나 좋은 이야기는 아니죠. 사실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거죠. 그렇죠. 본인도 그러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거 뭐죠? 꿈바당 어린이 도서관 이설 문제인데 지금 꿈바당 어린이 도서관이 어디냐 하면 옛 제주도 관사, 도지사 관사 얘기라는 거죠? 전 도지사 관사죠. 그런데 이거 갑자기 이설 한답니까? 이거 왜 도정질에서 이 얘기가 나왔죠? 이게 약간 에피소드가 있는 것 같던데요. 긴 얘기가 있는 거죠. 오등동 지구에 한라도서관을 어린이 이용 시설이 협소한데 한라도서관 쪽에서 그러면 어린이 도서관을 짓는 게 어떻게 했느냐를 제안을 했고 그런데 그게 갑자기 꿈바당 어린이 도서관을 그럼 이전하는 것이냐 그걸 이전하면 도지사 관사를 다시 쓰겠다는 것이냐 이런 얘기까지 확 퍼져간 것 같아요. 오등동 사업자한테 도대체 누가 도청해서 이런 걸 제안했냐라고 물어는 받고 특정할 수는 없지만 약간의 오고간 게 있는 것 같아요. 금전이 왔다 갔다는 게 아니라 이런 제안들이 의견들이 오고 왔다는 말씀인 겁니까? 그러면 상상력을 발휘하면 오 지사가 중요시 여기는 영빈관 이런 용도로 관사를 쓸 게 아니냐라고 국민의힘과 일부 언들이 비판하시는 거죠. 오영훈 도지사가 취임할 무렵부터 관사 영빈관 쪽에 관심이 있다는 것은 아마 많이 알려졌었을 겁니다. 하필 이 꿈바당 어린이 도서관과 관련된 얘기가 나오면서 이걸 이전하면서 거기에다가 도지사 관사를 다시 또 설치하면 되는 것 아니냐 지금 이런 의혹이 일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진짜로 그런데 그 의지가 있어 보입니까? 지금 글쎄요. 도정 질의 과정에서 아마 담당 국장도 그건 자기가 잘 모르겠다라고 얘기한 걸로 알고 있는데 국장은 당연히 모르죠. 윗선에서만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겁니까? 윗선에서 얘기되고 있다는 것은 우리 생각의 영역에 아직 있는 것 같다. 그런데 문제는 이건 가정이지만 만약 실제로 도청에서 누군가 오등봉 사업자에게다가 도서관을 이런 취지 속에서 제안했다고 하면 내가 보기에 논란이 될 수 있는 거죠. 두 분께 짧게 그러면 지금 도지사 관사가 과연 필요한 것인가에 대해서도 서랑설례가 있던데 두 분의 생각은 어떤지 잠깐 여쭤볼까요? 센터장님부터? 관사에 살았던 사람 입장에서는 굳이 필요 없다. 특혜적 시설이고 전국적으로도 관사를 탈관사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집에서 출퇴근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변호사님은요? 관사의 의미가 주거용 주거용에 초점을 맡은 거라면 저는 아니라고 보는 건데 도지사의 주거용이라면 문제가 있지만 그런데 이런 부분이 있어요. 제주도에서 국제회의가 굉장히 많이 열리는 편입니다. 호텔을 빌려서 하는 것보다 비용 대비 효율이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그런 측면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제주도가 탐나국으로 독립하면 사상하겠습니다. 그 정도 외교적 사연이 많지는 않아요. 청와대 용산 이전할 때도 영빈관이 참 문제였었는데 우리 제주도에서도 영빈관 지금은 없습니다만 이것도 좀 논란이 되고 있는데 결론은 도서관은 도서관 내로 놔뒀으면 좋겠습니다. 도서관은 도서관 내로 놔뒀으면 좋겠다. 그리고 환경보전 분담금 우리가 흔히 입도세라고도 얘기를 많이 하던데 이거 부과하는 방안이 법률안 초안 준비 중이다 이런 얘기들이 이번에 나왔던 모양이죠? 네. 기사에서 저도 봤습니다. 법률안은 이미 발의된 건 몇 건 있긴 하죠. 잘 안 되긴 했잖아요. 그런데 안 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제주도 내에서는 긍정적인 인식이 많은데 도 외에서는 다른 지역에서는 이거 뭐 세금이냐라면서 좀 부정적인 시각들도 많았던 기억이 나거든요. 이거 어떻게 풀어가는 게 좋겠습니까? 저 생각에는 제주도와 컨셉 비슷한 지방정부와 협력을 해서 그련 지역만 공동으로 부과하는 방안도 처리해 볼 수 있지 않겠냐라고 제안을 삼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형평성 논란에서는 그나마 국회에서 불안할 수 있는 거죠.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변호사님 혹시 의견 있으시다면 입도세라는 표현은 사실은 악의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주도에 들어오기 때문에 뭔가 경제적 부담을 더 부과해야 된다라는 차원이 아니고 환경에 부담을 주는 그런 행위를 하는 원인자에게 그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부담금 제도에서 다 쓰고 있는 그런 법적 원리 그리고 사람들이 사회적 합의에 의해서 다 하고 있는 것이니까 그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동의인 사람들 잠깐 말씀드리면 이렇게 설명을 해도 멋지게 해도 언론에서는 입도세를 써버리니까 프레임이 항상 안 되는 겁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부정적인 이미지로 다가가게 만들어버리는 거라고 저는 보는데 오히려 저는 환경에 부담을 주는 원인자에게 그러한 부담 행위에 대해서 경제적인 부담을 지우는 방식이 어떻게 돼야 될 것이냐 그래서 실제로 그러한 부담을 지우는 사람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지울 수 있다라는 확인을 해준다면 아마 제주에 오시는 분들이 그걸 반대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할 것인데 이 부분에 초점을 더 맞춰주시길 바라요. 두 분의 말 속에 해답이 나왔네요. 사실 제대로 알고 나면 이게 꼭 반대할 것은 아닌데 아까처럼 입도세라는 단어 하나로 프레임이 돼버리면 이게 굉장히 부정적인 인식이 강해져서 댓글이 만개 아닙니다. 만개. 만개요? 제주도 안 간답게 해가지고 자 오늘 시사전망대 시간 교육행정질문과 또 이별에서는 도정질문과 관련된 이야기를 주로 나눠봤었고요. 도정질에서 나왔던 이야기 그리고 확장해서 두 분의 생각까지도 여쭤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자주자주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하면서 서로 간에 감각을 좁혀나가는 그런 시간들 마련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사전망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죠. 강호진 센터장 부상일 변호사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